음악 우양시의회의장 윤미경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의원 똑소리나게 일 잘하는 의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왕시의회 부의장 이랑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러분 모두 흰소띠의 해는 술술 잘 풀리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의왕시의회의원 정경숙입니다. 올해는 입보다 발로, 마음보다 몸이 고단한 열심히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왕시의회 의원 윤미근입니다. 올해는 걱정과 어려움이 없는 즐거운 세상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의왕시의회 송방희 의원입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 이루시는 빛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왕시의회 박형구 의원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전에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 정휘훈 주무관입니다. 2021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라는 시정구답게 의왕시민 모두가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담당관 순승희입니다. 2021년에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공직생활 적응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유성입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마스크 좀 벗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강수지입니다. 2021년에는 스페인에 가고 싶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정부통신과 박희준입니다. 올해 소원은 지식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이영재입니다. 저의 올해 소망은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하는 것입니다. "' gelecek' 한글자막 by 한효정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이루어지시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